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3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 61005,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JD부자연구소 8기 공지를 합니다. 인강 8기.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마켓워치 5월 고용 앞두고 주가, 국채,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14%, S&P500 지수는 0.14%, 다우존스 지수는 0.07%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밈 주식의 상승세,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관명세입니다.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밈 주식으로 단기 투자자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밈은 인터넷에서 모방을 통해 유행처럼 번지는 문화적 현상이나 그런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트위터나 인터넷 토론방이 레딧 등에서 회자되며 유행하는 종목을 밈 주식이라 일컫는다. 뭐 한마디로 게임스톱과 AMC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AMC 엔터테인먼트는 어제 하루에만 95.2%가 오르면서 폭발했습니다. 공매도가 과도하게 몰려있다고 판단한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AMC를 저격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감마 스케지에 쇼스케지까지 터지면서 AMC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일부 주식만 이렇게 오를 뿐 지수는 아주 평온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비농업고용지수 발표 때 금요일 9시 30분 한국시간으로 밤 9시 30분입니다. 그때 예상치인 66만명보다 훨씬 많은 고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시장의 예상은 연준의 8월 잭슨홀 미팅 때 테이퍼링을 선언하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입니다. 테이퍼링이 막상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까? 연준에서 돈을 걷어들이니까 유동성 주식보다는 실적이 좋은 주식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900억불, 구글 500억불, 다시 자사주 사는 미기업들 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애플은 올해 900억달러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 구글도 500억달러, 벤커버 아메리카도 250억달러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현재 헤매는 이유는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서 상대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행보하고 있으나 올해 자사주 매입과 함께 3,4분기가 좋은 주식이니까 테이퍼링 선언과 함께 같이 오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테이퍼링 선언과 함께 실적과 자사주 매입을 하는 주식이 오를 것이다. 서브 이슈입니다. 메타버스의 미래 메타버스 경제활동 암호화폐로 통한다 7억 8백만원, 약 70만 4천달러,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가격이 아니다 디센트럴랜드라는 메타버스에서 지난달 28일 팔린 가상부동산 한필지의 값이다 결제수단은 만화라는 디센트럴랜드의 독자적인 암호화폐였다 디센트럴랜드에서 10만달러가 넘는 가상부동산 거래가 한달에도 수백건 일어난다 가상부동산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요즘 메타버스가 화두죠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메타버스로 인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공간의 확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인터넷이 생기고 인터넷 재벌이 생겨났습니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이죠 인터넷이 생기기 전까지는 오프라인 세상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생기면서 온라인의 세상이 새로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메타버스도 또한 새로운 공간에 대한 확장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주로 공간이 확장에 나서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일론 머스크의 화성 식민지 건설이 됩니다 아니면 제프 베조스의 우주 정거장 여행이 되겠죠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상 부동산 어스2 써보니 한국 땅 30평에 24불 가상화폐에 이어 가상의 제2지구에 전 세계 땅이 사고 팔리는 곳이 있다 이게 어스2라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가로세로 약 10m 크기로 나뉜 땅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가 있는데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한국, 서울까지 명소는 지난해 말에 비해 가격이 수십 배나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죠 어스2라는 곳은 구글 지도를 가지고 지구를 똑같이 가상 공간에 복제해 놨습니다 서울의 강남 땅도 그리고 청와대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드웨어를 장악하면 그 세계가 있기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하드웨어는 스마트폰이고요 스마트폰의 하드웨어를 장악한 기업은 애플과 구글입니다 애플은 애플의 iOS를 가지고 생태계를 장악했고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구글의 생태계를 장악했습니다 생태계를 장악하면 도박장에서 수수료를 떼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애플은 앱스토어에 올린 앱에 결제가 발생하면 30%의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구글도 플레이스토어에 올린 게임 앱에 결제가 발생하면 30%의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세상이 없어진다면 모를까 아니라면 이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PC와 달라서 하드웨어를 온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결제 사이트를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운영체제를 독점한 구글 애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PC의 OS를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운영체제를 통한 결제 독점 모델을 미리 하지 않은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메타버스의 세계는 어떻게 올까 새로운 하드웨어에 의해 온다 입니다 AR VR 기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AR VR 기기는 독립적인 운영체제가 있으면서 애스토어와 같은 앱마켓이 있을 것이고요 앱마켓을 통한 결제 독점 모델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기다리며 일을 갈고 있는 것이 바로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왜 일을 가냐 구글 애플 개인정보 이력 못 준다 패닉에 빠진 페북 광고 업계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번 사태는 애플이 지난 6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새로이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내장해온 IDFA를 통해 수집 제공해온 유저 트래킹 정보를 더는 기본 제공하지 않는 게 골자다 라는 것이죠 애플은 이미 이 정책을 시작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업데이트된 애플의 정책이 시작되자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이러면 페이스북의 유저 트래킹을 이용한 광고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스북의 광고 모델을 한번 보시죠 페이스북이 없었을 때는 TV나 신문광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도 많이 들고 효과도 증명할 수 없는 광고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TV를 온 가족이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말 드라마 시청률이 한자리수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이 생기고 N스크린이 되면서 모두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을 보면서 시청률은 의미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파편화된 시장의 절대 강자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왓츠앱, 인스타그램의 유저를 합산하면 한 35억 명의 유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는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내가 강남에 파스타집을 한번 낸다고 칩시다 파스타집은 주로 20대, 30대 여성의 주 타격층이죠 게다가 강남에 파스타집을 냈으니 부산의 해운대에 광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20대, 30대 여성이며 파스타 등을 좋아하는 여성이고 그리고 강남 사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타격 광고가 가능하고 천원 단위까지도 광고를 해가며 광고의 효과를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페이스북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유저 트랙기 광고의 힘입니다 그런데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이유로 페이스북을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페이스북이 애플을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정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충실히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은 이미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넘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고객정보 통째로 내준 애플 우리는 안전한가라는 사설이 있는데요 애플은 중국 정부에 아이폰 고객정보를 통째로 넘겨 사전 검열 감시에 적극 협조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애플은 이번에 에어 태그라는 것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글로벌 에어 태그 도난차 추적에도 위력 발휘할까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애플의 에어 태그는 자신의 소지품 분실을 추적하는 동전 크기의 태그다 이 태그가 자동차 위치를 파악해 도난 차량을 추적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을까 이거 외에도 반려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에어 태그를 착용시킬 수가 있죠 우리 공원에 산책을 하다 보면 반려견 찾는다는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 에어 태그를 추적하는 방식은 GPS 추적 방식이 아닙니다 에어 태그는 사용자 자신의 아이폰 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도 연결돼서 위치 정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도둑이 아이폰을 갖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위치 정보가 업데이트 될 것이며 즉 주변에 애플 생태계 기기를 갖고 있는 것들이 위치 정보를 공유하며 에어 태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여기서 사용자의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긴 한다지만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사용자 보호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서 애플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태계는 그래서 새로운 하드웨어 장학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AR, VR로 하드웨어가 바뀌면 새로운 생태계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퀘스트 2의 VR 기기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애플 두고 보자는 것이죠 AR, VR 중에서 어떤 것이 확장성이 좋을까? 확장성으로 본다면 VR이 좋을 것입니다 AR은 현실 세계와 연동이 되니까 아무래도 반경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VR은 대상을 현실 세계에서 가상 공간으로 우주 공간으로 얼마든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D TV가 실패했던 것처럼 VR도 실패한 여지는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들은 VR 기기를 이용할 때 어지러움이나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AR은 앞으로 현실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게임은 물론이고 자영업을 할 때도 유행한데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단골 손님을 잘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골 손님이 왔을 때 아는 척해주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억해주면 손님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나빠도 AR이 되는 안경만 쓴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처음 일하는 종업원도 그 손님이 몇 번 왔는지 언제 왔는지 지난번에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보고 아는 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는 VR을 스마트폰 이후에 하드웨어 시장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VR은 메타버스를 구현할 최적의 기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기업이 페이스북, 로블록스, 유니티 같은 기업입니다 그러나 로블록스, 유니티 같은 기업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직원의 상황이면 하드웨어를 장악한 기업이 모든 이익을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애플과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이 앞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체 간 주도권을 가져가는가에 대한 분수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져가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수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애플, 페북, 가상세계에서 한판 붙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반란 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싸움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출시한 포트나이트가 자사 앱스토어 규칙을 어겼다고 주장했고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이러한 처사가 불법이라며 부딪힌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문서가 등장했다 에픽게임즈의 한 임원이 2018년 소니의 가상현실 VR 플랫폼에 메타버스 게임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애플, 구글 등 플랫폼과 전쟁을 벌이기 전이었지만 지금 이대로 양대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당시 30%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플랫폼 다변화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VR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픽게임즈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결국은 한다는 것이 소니 쪽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인데 소니도 결국은 하드웨어 기업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드웨어는 페이스북, 애플, 소니, 엔비디아 등 어느 회사가 가장 많이 팔아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은 열심히 게임을 만들건 가상세계를 만들건 결국은 하드웨어가 종속되어 30%의 수수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차세대 플랫폼인 AR, VR 기기가 나와도 하드웨어를 장악한 자가 메타버스를 장악할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 거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재한 구석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생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 때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геро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영상편집 및 방송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